현재는 학생들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알고 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나요? 공부는 일상이다! 공부는 일상이다! 아닐까요! 제 수업 지원!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네요! 평소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가슴을 다cha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떡해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떡해 덕이면 안된데 어디 있는데? 저쪽 출국 나오자마자 땀이 나는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좋다 좋다 가 그래서 가서 먼저 상용차 그 가운데 상용차 저 가라고? 지금 가서 창문 열어 뒤에 창문 뒤에 창문 열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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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여기 어떡해 어떡해 왜 울어 왜 울어 왜왜왜 어떡해 왜 울어 밥은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었어 싹 왜 있어 왜 울어 어떡해 아우 뭘 친구야 공원까지 데리러 온다 하다니 왜 이렇게 나 날 챙겨 손아 이거 내 친구야 동갑이긴 동갑이구나 동갑 친구 반가워 두 살 많은 동갑 친구 반가워 동갑 친구야 표정도 올랐어 뭔가 이렇게 찝찝한 서프라이즈는 처음이네 웃음 나를 너무 많이 울지 몰랐잖아 나는 사실 세유가 내가 선언이 보여 뭔가 눈물 날 것 같았거든 근데 얘가 먼저 울어가지고 선수를 뺏겼어 어? 선수를 뺏겼어 아이고 짜식들이 아 너무 반갑네 오래 빠지니까 다 울었누 다 울었지 기뻐? 다 봐서 좋아 너무 좋지 쭈욱이 애매할 때 왔어. 학교 가야겠구나. 그래봤자 너네 겨우 두 달 못 본 거 아닌가? 아니 나 볼 때 좀 그렇게 울어줘. 나간 지 너무 오래됐고. 아니 씨. 쭈욱이는 어? 어그라네 좀. 쭈욱이는 나랑 희로애락을 오랫동안 나눠. 희로애락. 아니 깜짝 놀랬어? 펜도 던져버렸어? 다 울었어? 어 다 울었어 이제. 이제 나올 눈물은 없다. 갈 때는 그냥 눈물 없이 가. 물건 이거 얼마에요 했을 때 어 거기서 뭐 오 바이 콰이 막 이러면 어떻게 하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대만에선 그러면 안 돼. 다른 그 나라에선 그래도 되는데 여긴 안 돼. 뭔 조그만 동양인이 우리 집 우리 차를 막 보고 있는 거야. 요만한 동양인이. 아 그래서 아 누구야. 뭐 이렇게 이목구비가 흐릿하냐. 이러는데. 흐름인 거야.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만 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하나도 안 늘어. 지휘다봐 한국말밖에 안 하잖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제 곧 잘하게 될 거야. 희정아 어때 대만의 공기. 어 근데 좀 시원하지? 아 근데 진짜 지금 이 몸이 덥채. 이거 시원한 거야. 이게 시원한 거야. 오늘 되게 시원한 거야. 야 한국이 더 덥잖아 지금. 근데 일본과. 너무 시원하다. 하하하하 apostle 언니 나 그거 먹고 싶어라. 뭐. 찹쌀의 뭐 소시지. 어 대박. 하하하하 그걸 생겨나고. 그럼 이 meu 달군은. 왜. 이 영상으로inkleleich 보고 싶어졌어? Heart submitting type тысячu баб사 줍니다. стund nvko kulze Gravity 아 찬바ず 이 개가 이게 favorite지. Ty meaning 어머 다리 false 다리 쌀 케이 bombs 푸 наход振 맛있어. 어, 시원하네, 시원하네.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못 먹겠대. 더워서 못 먹겠대? 너무 더워서 먹을 수가 없네. 안 단 거 아니야? 안 단 거야? 안 단 거야? 어때? 소세기랑 같이 먹어야지. 그렇지? 내가 먹는 방법 보여줄게. 입으로 먹으면 돼. 입으로 당연히 입으로 먹으면 돼. 심은 보여주는 척 한 입 뺏어먹기? 응. 입으로 먹으면. 생각했던 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 진짜? 그치? 너도 그래? 여유 없는 것 같아. 아, 원래. 그. 섭쌀, 섭쌀, 섭쌀. 섭쌀이 아쉽다. 섭쌀이 아쉽다. 섭쌀이 아쉽다. 섭쌀이 아쉽진 않다. 이미 맛이 간다. 나도 처음에 그랬잖아. 대만에 나 처음 왔을 때. 아쉽진 않다. 맞아, 싱겁다. 너무 좋다. 다 무슨 맛인지. 내가 대만에도 다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고 잘. 싱거웠어. 더 넣었어. 우와, 싱겁다. 너무, 너무, 너무. 나 이제 대만 음식에 익숙해졌나 봐. 익숙해졌어. 처음에 이거 먹을 때, 이게 무슨 맛이지? 이러고 먹었거든. 근데 왜냐면, 그때는 소세지랑 이거랑 따로 있었잖아요. 이 집장 섭쌀이랑. 죄송. 20만 2만씩 맛있긴 해. 그렇지? 처음에 그래, 그게. 어. 머리가 이렇게, 소세지 왜 이렇게. 짠. 축하했으면 좋겠다. 추istas CE slide. 자 29만 6단! 너떨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살펴놔! 하고 화장해! 나도! 따지 않아! 봤어! 대만사람은 이걸 어떻게 되는 거 알아? 여기다 이렇게 묶어야지! 이게 대만의 문화 패션! 그냥 하는 거지! 아니야 진짜! 대만사람 다르거든요! 왜 그런 거야? 길에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오! 뭐야! 저거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해! 봤어! 봤어! 나도 모르게! 어디가 들어가! 마음에 있어! 이거 진짜 한 번만 볼 수 없는 비절이야 이거! 누가 봐도 이건 띵한 거야. 진짜 맛있다. 나 진짜 너무 먹고 싶었거든, 망고에서. 그렇지. 한국에서 망고 빙수 꼭 치즈빙수만 먹어야 맛있지. 그냥 망고 빙수만 먹으면 별로잖아. 맞아요. 형이 이제 질려서 못 먹으면 돼. 이제 질려서 못 먹으면 돼. 망고 너무 많이 먹었어. 망고 너무 많이 먹었어. 우리 집에 망고가 진짜 엄청 많아. 지금도 집에 망고 있어. 평가 살아갔어. 선물 받았어. 나 선물 받았어. 우와. 이거 줄게. 이거 뿌려먹었는데. 그래, 이 무조건 있어야 돼, 이 언니가. 응. 이 언니 너무 맛있겠지. 너무 달지? 이게, 이게, 이게. 이거야. 이렇게 넣어야 돼. 이거 이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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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